검찰이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재명 대표가 개입해서 사실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본인은 사실은 올해 3월부터 선거법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뭐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. 그 당시에는 아마 재판 대응보다는 대선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훨씬 컸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김문기 씨 유족이 거기에서 자기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가 우선 궁금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혹시라도 폭로를 한다든가 그러면 작년 대선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검찰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현지 씨를 시켜서 김문기 씨의 유족 그러니까 아들과 이 이우종 씨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하는 것들을 좀 알아봐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김현지 보좌관이 저는 전화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. 아마 검찰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. 예.